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4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경제가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포항제철소의 철강 생산량은 3고로 개보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.7% 감소했지만 철강산업단지 내 전체 생산액은 15.6% 늘어났고 수출액도 10억 달러로 6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4월 중 울릉도 관광객 수는 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.8% 늘었지만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은 27만여 명으로 16.1% 줄어드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